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형님들 동생들 또 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재회수를 올리기도 할 때도 있고 뭐 3수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예상수로 해가지고 한 10수? 15수 정도 해가지고 제가 예상수도 한번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한나라 안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뭐 4수 5수 6수가 나오게끔 정말로 좀 이렇게 용구를 하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제발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당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좀 안나오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이새끼 뭐해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예 좀 지켜봐 주시고 한 15수 예 10수 에서 15수면 육수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초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뭐 좀 고수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댓글로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 아 이 번호 아닌 것 같다 예 이런식으로 예 아마 이번 주부터 할 수도 있구요 한다고 다음 주 다시 할 수도 있구요 예 예 바쁘이 안녕 예 화이팅 합시다